김치 샀다 샀다 샀어요 어떡해 냄새 엄청 나는 김치 김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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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이제 먼저 같이 먹고 아마따 우리 모두 도와줘 아리카의 역사 아슬이 огромная машина 저희는 이런식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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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번째로 뭐지 고마워 너무 귀여워 제가 먹을 수 있을까요? 아리카, 이게 넌 집? 네 어디? 이게 도움이 너 그냥 구입을 네 구입을 네 섬 네? 다가가? 아리카가 왔어요 아리카가 아리카가 다가가 왔어요 아리카 아리카 아리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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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카 아리카가 그러나 여러분은 가게이트에서 네! 우린 강리가, 로젠티링, 플리트에도 어디이 되는지 모르는 것이고 그 사이인해 눈이 건쭤보기 눈이 건쭤보기 여기, 이 방을? 첫 윗 제일 아름다운 라이브 sollten 같이 얘기했습니까? 내가 봤을때 스토리스 이거 엄청 커요 100m² 너무 엄청 커요 아주 편해요 네, 여기 너무 편해요 아주 편해요 여기 유모찬도 있나봐요 너무 커요 신발 벗고 이거 반나야 왜이렇게 이쁘지 이거 싸움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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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오! 이거 생긴 огонь 생긴 огонь 안녕하세요 람바 람바찌가 정말 멋있네요 이거 너가 선택한다고? 남은 밥 이거 맞아요 손을 놓고 손을 놓고 아리카가 들려놨 김치, 제육볶음 한국 음식도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그 재진까지 다 골랐어요 와 진짜 잘해놨네 아리카 어디가? 서서한 코 펜디 베디 베디 께지 예전이 베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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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요 내 디디 내가 사랑해 나의 디디 나의 디디 나의 디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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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을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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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착해 디디 디디 이거 내 샵 아리카 이거 뭐야 너무 귀여워 아리카 너의 눈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눈이 많아 이게 너의 디디 이거 내 디디 내 любим의 코스메티 아아 내 손에 네 여기 여기 아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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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현주가 정말 좋다고 말해요 제가 제일 행복한다고 말해요 제 아저씨가 엄청나게 잘 먹어요 저는 여러분이 다 왔어요 여러분은 집에 오셨을 때 저는 집에 오셨을 때 여러분이 집에 오셨을 때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정말 사랑을 받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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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얌지 다이어트 중인데 망했다 카카오톡은 다이어트는 불가? 다이어트 중인데 망했다 몇 년? 2 년 포로와 전화 아무 디자인 이거 내 любимый 캘리포니아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 미니아 미니아 나는 정한거 자식이 너의 상담이 오늘의 운동을 만났다 그때면 아시리? 아시리 그리고 우리inate ekonomi 아리카 너무 러시아 한거야 히브로시아 사이브로시드 보헤캐드 여기가 많은 곳 여기가 너무 많다 여기가 너무 많다 여기가 너무 많다 네 여기가 너무 많다 여기가 너무 많다 아, 너 정말 귀엽다 이게 2년 전에 이거 한 번? 2년 전에 읽을 때, 네? 여기가 19년간 우리 여기 작은 공원 안 믿어 그니까 내가 남은 결혼을 했을 때 너는 웃어? 네 여기가 여기가 아랫동안 여기가 아랫동안 여기가 아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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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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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 liqu does 아랫동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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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꿀수박 멜론 너무 달아 처음 드셔보세요? 처음 드셔보세요? 맛있어 놀랄 정도로 맛있어 이렇게까지 맛있어 처음 먹어봤어 아 이스컨 맛? 우즈베키스탄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너무 새로워 이거까지 안는 이유 일반 라이올리스 오늘 1초 갑니다 엄청 오늘 2초 ! 오늘 1초 스타베키스탄 오늘 1초 갑니다 오늘 2초 제 1초 드디어 1초